진천 농다리에 왔습니다. 인공폭포가 오늘은 내려오고 있네요. 폭포 내려올 때 온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저쪽에 농다리가 있고, 폭포 앞으로 돌다리가 새로 생겼어요. 평일인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와있어요. 농다리 건너서 오면은 미루숲이라고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도 걷기 아주 좋은 길이에요. 그리고 저쪽에 붕어마을 쪽에 가면은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구요. 하늘다리라고 출렁다리 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. 용국의 성황당. 요새 이런거 보기 힘들죠? 용 두 마리. 현대모비스에서 조성한 숲길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야외음악당. 저기 구름다리가 보이네요. 구름다리 까지는 나무 데크로 아주 잘 돼 있습니다. 물고기가 막 튀어 올라요. 물고기가 막 튀어 올라요. 다람쥐가 있는데 잘 안보이는 것 같으죠? 사막이. 덤벼. 다리 들어. 다리 들어 봐. 옳지 옳지. 하늘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. 하늘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. 날아다 PLAYED. 논선암 평상시 같으면 저 산길로 다가가는데 오늘은 샌들을 신고 와서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